야, 웬일이야? 이 사람 엄청 냉한 사람 아니야? 차 파스타 찾아에 맨지 이틀째 무지하게 먹고 싶다? 헐! 대박이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 신기해. 어! 어, 이거 뭐야? 대박! 아, 겁나 맛있겠다. 어,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맛있겠다. 오늘은 여기서 장사해볼까? 네. 아이, 근데 조용하네요. 또 자리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몇 인분 예상해? 음, 글쎄요. 한 17인분? 우와! 대박! 대박! 왜, 왜, 왜 그러세요? 대박! 내가 찾았다! 어, 차 파스타다. 진짜네. 너, 너, 나 무슨 일이야? 하늘도 놀러일 일이 벌어질 말이다. 아, 네, 도움은 드렸어요. 맛있겠다. 아, 네. 그렷도 말 그려왔었던 이상인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Oh, my, bye! 감사합니다. 찬네라, 한참 걸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월 파트 어떻게 해요? 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분 좀 보이시겠어요? 아이고, 저것더라 아주 제법이네. 미숙아, 가서 제일 맛있는 걸로 사와봐.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가 제일 맛있답니다. 그래요? 자, 어디 한번 먹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둘 다 잘생겼던데요? 얼굴 말고 맛. 맛이 어떠냐? לא요? 네. 네네. 여러분도